이 정도가 맞는 듯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왜 그거 안 해줘? 사랑하는데 안 간다 사랑해요 무슨 방송인데 목포를 하지? 엄청 맛있는데? 이거밖에 없었다 다른 것도 다 쪼개버리자 할 수 있겠어? 이런 게 없는데 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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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고 찰스 타고 이것보다 짱구가 더 중요하긴 해. 어 근데 틈이 이게 꽤 났어. 걔 같다. 뭐지? 그루트인 것 같게 있잖아. 어? 바로 그냥 쪼개졌어? 이렇게 틈이 생겨가지고 하니까 쭉 쪼개져버렸어. 진짜? 팔이 후덜덜. 여러분 의자 바꿨어요. 의자를 조금 더 낮은 아이로 바꿨습니다. 어머! 아 이따 바닥에 떨어졌네. 앰닝 씹지 말고. 저거 꼭 저 난리를 치고 되더라. 저 팬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… trader 한 30번은 하고 둬 거 같아요 어제 남편이랑 basta 놀고 남은거 와서 좀 가져왔어요 오늘에 하려고 하셧 SkBR 되겠지 뭐 주문 että 팩에 지쳐서 물과 식용유 간장 파티 짜란 오겹다 고양이 나오는다 바삭바삭 잘 먹었다 오빠 이제 와서 먹은다 맛있어 역시 종도가 맞는 듯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왜 그거 안 해줘 사랑하는데 안 잔다 물 드릴까요? 응 맛있어 응? 응 잘 먹었다 흠 흠 흠 흠 쭈꾸미를 먹어봅시다 쭈꾸미를 먹어봅시다 이거 이번에 새로 구매했어요 오빠 막걸리 오늘은 쭈꾸미 약간 매운맛 쭈꾸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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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매운맛이니까 청렬고추 가져왔는데, 안 써? 햇반을 사놔야겠구나 일일이 밥을 하기에는 좀 참고 하니까 안 하게 돼서 약간 매콤할 것 같은데 향이 진짜로 저는 고춧가루 좋아지면 안 좋아지? 양념장도 하고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왜 옆에 가졌어? 아 진짜 매콤하다 그치? 곱창보다 이게 더 나은냐 이거 같은 집이야 주지 않아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닌거야? 응? 곱창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응 여기다 볶아 먹으려고 면만해서 아직은 아니야 이게 다 풀어지면 그때쯤이요? 응 경이로운 소문을 그 이후에 딱 딱 딱 보면 된다고 오늘 마지막 해인 것 같은데? 경이로운 소문? 오마이갓 설거지나 해놓고 가는데 오빠가 이제 자는 거 불편한 것만 이기면 되는데 응 이제 캠핑이 완전 싫은 건 아니야 지금 이제 마음은 조금 조금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? 조금 근데 옛날보다는 좀 좋아졌지? 여기선 차가 되고 있네 그치? 그럼 주말에 오자 날씨 이제 더 풀려가지고 밖에서 불멍할 수 있으니까 2월에 한번 아 우리 설에 올까? 어때? 뭐 방금은 든다며 왜? 2월은 좀 우리일 것 같고 3월은 여기 없는데 왜? 3월은 여기 없는데 왜? 완전 볶아져야겠다 그치? 물이 약간 좀 날라가야 될 것 같아 마치 불닭볶음면 쭈꾸미 볶음면 쭈꾸미 볶음면 오빠 때문에 지금 그 노래가 계속 맴돌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아 이 정도면 왜 그저지 안 사오지? 사올게요 사전했나요? 나 파티 찾아와야 되는데 내가 내일 비피더스 사오면서 찾아올게 비피더스 16개짜리 음 홍날로서 맛있었겠다 그치? 음 다음에 이 집서 주꾸미는 한 번 더 사봐도 될 것 같아 그때 이제 홍날물하고 핏잎하고 해야지 좀 적어놔야지 남은 susceptible 가위에 좀 기다려주세요. 아마 조금 천천히 익을 것 같아요. 오빠 하나 먹어봐도 되겠다. 여러분 저는 이제 잘 쉬다 갑니다. 짤막한 영상으로 올라갈 거예요. 아 올라가겠네. 이번 영상도 시청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 감사합니다.